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자작곡한 노래에 맺지 못할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갑시다 어둠이 내린 네온사인 불빛 효인도에 이별의 아픔이 얼마나 컸을까 만날 땐 좋았겠지만 헤어지는 속에서 눈물의 복부장만 붙잡고 있는 만나고 헤어지는 만나고 헤어지는 만나고 헤어지는 맺지 못할 인연이었나 여러분 하단의 직붐이 가능하시길 바랍니다 사문의 사막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네온사인 불빛 효인도에 어둠이 내린 네온사인 불빛 효인도에 만날 땐 좋았겠지만 헤어지는 속에서 눈물의 복부장만 붙잡고 있는 만날 만나고 헤어지는 만나고 헤어지는 만나고 헤어지는 만나고 헤어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